미니멘 전문기형 아트원 개인용 핸드폰 스팟 연결하면 이렇게 노래방 기능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다면 장거리 여행시에도 신나는 노래방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29인치 QHD 안드리드 모니터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신나게 노래하면서 즐거운 여행할 수가 있는거 아트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멘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5월의 시작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유튜브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구요 외장 컬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ABP 컬러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후면 쪽 보고 있구요 측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 비춰보면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나름 다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으로 되어 있구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측면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외장 쪽에 추가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면 바디킷 전면 바디킷 비추고 있습니다 제품은 오토 그랜드 제품 그리고 측면 사이드 스텝은 보시는 것처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동일한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바디킷 이렇게 한번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면 바디킷은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장은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그리고 이렇게 바디킷과 사이드 스텝 그 이상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본 차량은 어떤 작업이 되어서 출고가 되는지 한번 실내 쪽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비가 부술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영상 촬영 아트원 야외 잔디밭에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조수석 쪽을 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지만 보시면은 새들 브라운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로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는 D컷 리얼 카블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센터 쪽에는 이상한 스피커가 하나가 있고 보조석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금형 노래방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틀면은 저작권 위배가 될까봐 소리는 줄이고 있고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우선 30mm 이상의 쿠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까지 즉 승차자의 안락함 편리함 즉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덜 할 수 있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선택하는 이유 편리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아래쪽은 역시 컬팅 자수로 이렇게 베이스 했고요 그 후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차분히 살펴봤고요 편리성은 물론 안전성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화이트 컬러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2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1열 2열 이렇게 전체에 비추고 있는데요 역시 2열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 목베개 그리고 버킷 그리고 당연히 쿠션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요즘 한창 유행은 누티크 요트 바닥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 그리고 통로서 그리고 3열까지 자 후석 비춰볼 건데요 후석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현재 승차 모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둘 둘 둘 여섯 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 측면 쪽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측면 쪽은 이렇게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허니콘 블라인드가 블랙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하 이동하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를 환영합니다 자 상부쪽 올라갑니다 상부쪽 자 상부쪽에 실내 센터 컬러가 이렇게 블랙 컬러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크림 베이지 시트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가 현재 금형 노래방 실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센터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웰컴 등 그리고 중앙에는 순정 실내 등을 LED만 교체한 채로 사용을 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엠비언트 조명이 색깔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덕트 구조 늘 설명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골고루 공기를 순환시켜 줄 수 있는 덕트 구조와 펠리스에도 확산형 송풍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당연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과 비교도 환영하고요 이렇게 상부쪽 비춰봤습니다 크림 베이지 컬러 즉 화이트 앤 요트 바닥 실제 요트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컬러를 지정을 했는데요 전체 네이비 컬러 혹은 크림 베이지 컬러 혹은 순정에 있는 새들 브라운 혹은 커튼 베이지 컬러에 맞춰서 1열과 2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풀 트리밍을 안 하고 순정 컬러에 맞춰서도 이렇게 1열과 2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후속으로 가서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에 앞서 간단히 요트 바닥 설명 이렇게 이물질이 있으면 바로 걸레로 제거를 해주면 항상 청결한 바닥 상태 유지할 수가 있고요 아톤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는 것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속에 바디킷 그리고 듀얼 머플러도 있는데 아직 장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장착해서 영상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 테일게이트 자동으로 열려야죠 자동으로 안 열리면은 카니발 아닙니다 요즘에 기아 트렁크 테일게이트 부품이 없어서 40만원 할인의 선택을 요구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고객님들은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캠핑등 한번 켜보겠습니다 캠핑등 후속에 스위치를 이용하면 캠핑등을 켤 수가 있고요 역시 허니콘 블라인드 블랙 컬러 보시고 있고 현재는 이렇게 둘둘둘 6인승 승차 모두의 후속 여유 공간 보고 있습니다 자 시트를 약간 앞으로 당겨줍니다 밀어주면은 자 이렇게 넓은 공간에 후속 트렁크 공간 캠핑 장비 등을 실을 수가 있고 현재 이 상태에서는 1열과 2열은 승차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3열 방석이 2열 등판에 대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전기장치 설명을 할 건데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벌에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수 자 오늘 장착된 전기장치는 기본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왼 좌측에는 에바 스페커 무시돈 히터가 디젤 전용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송통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또 다른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기본 295만원 전기장치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기장치 컨트롤 스위치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상부쪽에 왼쪽에는 무시동 히터 센서 그리고 무시동 히터 조작 방법은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24도 25도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타이머 없이 무한대 한번 누르면은 온이 되는 구조 그리고 아래쪽 스위치는 전원 스위치 인데요 이 본 전원 스위치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전동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을 사용할 수가 있는 전원 스위치고요 더불어 USB 아울렛 그리고 시가 아울렛을 사용할 수 있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닫히고 한번 누르면은 자 열리는 테일 게이트 전용 스위치 인데요 즉 자동차 키나 앞쪽으로 가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취침 시에 라든가 캠핑 시에 이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트렁크 테일 게이트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USB 그리고 시가 아울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많이 시청했고 또 아트원의 자랑인 전동 침대 시트 조작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 모든 것이 손가락 하나로 이루어질 때 흔히 말하는 황제 차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층이 많으시기 때문에 취침 모드로 할 경우에는 아래쪽 버튼을 이용해서 역시나 수평을 이루게 해줘야 됩니다 자 등판과 방석이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의 핵심 포인트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1560 정도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상태가 되고요 1열과 2열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노래방 우리 엄마 홍시가 열리면 홍시 노래방이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실행을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 후석에 충분히 취침 모드가 될 수 있고요 자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긴 후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 1750, 1850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 이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시연해 보겠습니다 현재 2열 승차 모드 승차 모드에서 운전석 뒤쪽은 이미 당겨 놨고요 역시 보조석 쪽도 앞으로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 보면 이렇게 평탄화 작업은 되어 있지만 2열 시트가 앞으로 부드럽게 당겨지는 것도 아트원의 노하우 그리고 등판도 앞으로 약간 당겨주면 후석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펼쳐지지 않은 공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언더 서포트 스위치 올리고 있고요 그 사이 이용해서 열선 확인 열선 전동 침대 시트에 열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더 서포트 계속 올려 보고요 막간을 이용한 광고 상부 쪽에 이렇게 현재 유튜브 노래방 영상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장거리 이동시에 이렇게 핫스팟 핸드폰과 연결하고 유튜브를 틀면은 금영 또는 퇴진 노래방에 있는 많은 곡을 함께 부를 수 있는데요 함께 부를 수 있는 모드는 바로 뒤에 설명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언더 서포트 올라온 상태고요 이 상태면은 최대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었습니다 물론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벽에 애드레스트를 뒤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에 팔걸이 팔걸이 부품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침대 시트에서는 두 명이 충분히 취침할 수가 있으며 일박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상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봄비가 부술부술내리기 시작한 5월의 시작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역시 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히 열심히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론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3세대 4세대 칸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각각의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리폼 내역도 보실 수가 있으니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구독하시고 symmetry 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 nic